어린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답장이 왔다는 감동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13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민신문고에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의 칭찬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의 아이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보내지 못해 뒤늦게 보내게 됐다는데요. 우표도 붙이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기에 아마 반송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게 답장과 선물을 받았다며 가져왔다는데요.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우체국 집회원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A씨의 딸 5세 오하람양은 산타 할아버지 양치질 잘했으니 레고 선물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라고 적은 손편지를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본 남울산 우체국 이동 후 주무관은 산타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양치질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어린이가 되어달라고 답장을 써 선물까지 전달한 건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집회원의 업무도 바쁠 텐데 아이의 편지에 친절하게 답장과 선물까지 해줘 눈물이 났다면서 바쁜 일상에 힐링이 되고 앞으로 저도 베풀면서 여유롭게 살겠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일이지만 편지를 보낸 어린아이가 밝고 맑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며 사연이 알려져 쑥스러울 따름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